네, 방금 화면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청송촌놈 신창은 전문가 다음 주 월요일 직접 스튜디오에 등장을 하십니다. 매월 진행되는 월간 청송, 여기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한데요. 여러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 4분기 실적 속보가 뜨고 있는데 4분기 매출액 6조 9천억 원이 나왔네요. 전년 대비 30%가량 하락을 했다, 이런 속보들이 나오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볼지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2,360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94%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주당 천 원의 현금 배당이 결정에 있었다라는 속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MPNW 주쌤,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피식 주쌤 김도영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하염없이 밀려 내려가더라고요.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줬는데 오늘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챙겨보세요? 사실 어제의 모습을 보면서 어제까지의 기술적 반등이 해외하고 동반해서 커플링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가 실제적으로 홍콩 시장의 출발과 함께 가장 특징적으로 하나 화면을 좀 통해서 보시면 대만 가권이 시간차를 두고 어제 개장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결론을 놓고 보면 다음 주 월요일날 특히 주초 부분에서 공격적인 매수 타이밍을 공포매수를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100% 만들 거냐 만들지 못할 것이냐에 대한 증건송부가 다음 주 주초 월화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아쉬운 부분에서 원달러 환율 부위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겠지만 대만 가권 부분에서 급락 부분에 연결고리에 만들어지지 못했던 시간차 부분의 급락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5% 이상의 폭락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동반해서 하락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었고요. 또한 또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일본 니케이 쪽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패턴 쪽에 어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가 동반해서 커플링 매도 압박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 동반 매도 압박 부분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 중에 하나가 보면 지금 외신 쪽의 자료를 봤을 때도 2차 확진 환자 부분들의 우려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동반해서 어제 하락을 좀 급하게 했었다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일치적으로 어제 급락 부분까지 파동을 해보고 그다음에 매도 잔량 부분들까지 체크해 봤을 때는 오히려 오늘 부분에 살짝 해외 미국 시장이 들어올렸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제 좀 과하게 좀 미리 반영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특집 쪽을 통해서 앞뒤로 코너를 통해서 발언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짤막하게 얘기하면 WHO 쪽에서 빠르게 비상사태 선포를 했다라는 것은 학습효과 부분 때문에 미리 반영했던 부분들이 미국이 막판부에 들어올렸던 모습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일본 니케이 레든가 또는 대만 각권 쪽에서 시간차 쪽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거 2차 확진의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저는 빠르게 좀 아래 꼬리를 좀 달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부분에서도 아래 꼬리는 발생이 될 거겠지만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술적 반등 부분밖에는 없고 고점이 좀 빠르게 막혀있는 부분에서 이 우한 폐렴 부분,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앞에서 제2의 사슬이든가 메르스로 사태로 확진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이 부분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명절 전부터 우리가 현금 비중을 계속 늘리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만약 이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초 상해 출발 부분, 우리가 불보도 뻔하는 대만 각권의 모습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모유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금 비중은 일정 부분에서 최대한 만들어놓고 주말을 보내고 다음 주 주초를 만들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 부분에서 어제 이 부분에 대응을 하시면서 트레이딩 쪽을 좀 빠르게 하셨다라면, 현금 비중을 만드셨다라면 참 제가 더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왜 기득적 부분으로 말씀 좀 드렸냐면 상해 출발 부분에 대한 시간 차, 그러니까 당사자라는 거겠죠. 그 당사자 부분에 대한 반영이 안 나왔던 것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득적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 비중을 늘린다라는 부분인데요. 원달러 환율 차이가 어제 제가 계속 이번 주 기준에서 1180원을 잡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뚫고 올라가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다행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또다시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차트상으로 조금 확대해서 1년간의 기준치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1190원, 95원 부분에서 강력한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 정도의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 부분을 활용했을 때 이 갭 부분을 하나가 메꿔졌다라는 겁니다. 즉 급하게 갭들을 돌발적인 부분을 메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메꾸기 부분에서 공간을 공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조금 어렵다라고만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겠죠. 오늘 부분에서는 원달러 환율 추이가 공격적으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기보다는 고점이 막히면서 내려오는 부분의 비교가 발생될 것이다. 그러면 하락폭에 대한 진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시장은 단기적인 부분에 가두리 박스권을 돌파를 했지만 탱탱볼 효과 쪽으로 위쪽으로 들어올린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제가 주처에 좀 뵙지를 못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주봉을 만들고 또 월봉 캔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주소 부분에 제가 뵙기 전까지 여러분들께서 원달러 환율 추이니까 달러 원입니다. 저도 계속 입에 붙지는 않는데요. 1,195원 정도의 맥스를 잡는데요. 이 부분까지 돌파하기에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일시적으로 지금 돌발적인 급락 이후에 핑계거리에 대한 급락, 그러니까 과열 부분의 확장 추세 부분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만 핑계만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기술적 반동 부분에 마무리하고 주초 부분에서 급락 나오면 거기서 1,195원 훼손하지 않는다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공격적인 매수를 월요일부터 좀 잡자라고 말씀을 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봉상에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신호등 차트를 통해서 월봉 차트를 조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 월봉 차트상에서 제 신호등 차트상에서 고점이 2,570, 2,280평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막혀버렸습니다. 막혔다는 게 분명히 보이실 거겠고요. 또한 여기서 이제 저점에 대한 브레이크, 그러니까 상해 부분 때문에 제가 마음이 특한데요. 그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본다면 상해 쪽에서 만약 돌발적인 부분의 급락을 만들었을 때, 이벤트성으로 만들었을 때도 2,090포인트에 한 번에 공격을 할 겁니다. 그 부분 정도까지만 나온다고 한다면 이번에 우리나라 자체도 자체적으로 먼저 반영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주봉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주봉에서는 사실 오늘 이 부분, 제가 길쩍 반대로 수요일과 목요일 정도의 캔들 분석을 했었거든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의 분석 부분보다는 해외에 대한 변동법, 그다음에 대만 각관부터 해서 일본까지 변동법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은 기수적 반등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죠. 지수의 분위기가. 그 부분인데 코스피 쪽으로 놓고 봤을 때 2,13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하나가 발생이 될 위치에서 반등을 하고 내려왔을 때 2,130인데요. 이 부분이 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음 주 주초까지, 상해까지 우리가 열어놨을 때 2,100포인트에서 2,090포인트 부분에 대한 거는 대비를 해놓자, 미리미리 말씀 좀 드리는 거겠고요. 두 번째 코스피 쪽으로 좀 넘어가서 체크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64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 테스트 자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5G만 놓고 판단을 해보더라도 실적인 부분에서 미리 조금 빼놓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을 먼저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도 상해 쪽의 부분의 근납 부분, 당사자이기 때문에 5% 이상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 부분이 나올 것을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630포인트를 보시면 좋겠고요. 월방상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면 역시 제 신호등 차트상으로 놓고 갔을 때 위쪽 고점이 680포인트 부분에서 브레이킹이 걸렸다는 부분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 630포인트를 이번에 급락에 대한 공포자리라고 판단을 해보시면서 그 부분부터는 공격적인 메스 타이밍으로 사고 싶었던 종목권들이나 현금 비중을 만들었던 것들을 아쉬운 대로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점에서 매도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매수를 좀 잡아보는 타이밍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자신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는 표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피숙산물 변곡가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위쪽 부분에서 제가 제한적으로 한 번 돌파가 나올 것으로 오늘은 보고 있는데요. 288.80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 위쪽에서 오늘 기적반들 어제 좀 과했다라는 부분이겠죠. 특히 우리가 중동발 부분에 대한 리스크 발생됐던 이 부분에 대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미축이 돼 있는데요. 어제 기관 쪽 매도 잔량 부분들을 체크해보면 실제적으로 좀 과하게 다 나올 만큼 급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업택률을 비교해서도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석반등에서 288.80이 돌파가 나가면 여기를 이용해서 종목 기준에서 위에서부터는 조금씩 현금 비중을 올리고 즉 트레이딩 관중 쪽에서는 오늘 장중 부분에 위쪽으로 트레이딩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점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해 부분까지 예측을 하면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야 왜냐하면 우리가 현금 비중을 만들어가는 시간대가 필요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오늘 다시 먼저 미리 공격을 해버린다라면 상해 우려감 때문에 286.25포인트를 훼손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급락파동이 나오겠고요. 결론 먼저 내버려두면 상해 지수까지의 커플링 현상까지 놓고 왔을 때 하단부는 조금 더 열어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꼭 좀 숙지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만큼 정말 이 목소리에 비장함이 묻어 나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달러온 체크 계속해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양 주체의 매도 선반영도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금요일장에서 볼 수 있는 이 필식 테마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리뷰를 하다 보면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분명히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부분들을 체크해 봤을 때 우리가 보는 부분에서는 왜 수요일 날 이거를 확산되고 오랜 시간 봐야 된다. 제2의 사스나 메르스라는 표현을 하면서 왜 수요일 날 매도 사인을 드렸냐면요. 바로 실제 너무 확산되고 있었다라는 거 공기청정기 쪽으로 넘어가는 건 이해가 안 간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과열적을 만들면서 일부러 우리들한테 추경매수로 해서 위험성을 그 물량들을 받아내기고 했던 패턴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매도 사인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쪽으로 승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 명절 전에 미리 언급을 드리면서 시팅이 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기준 쪽에서 매도를 좀 잡았던 이유 중에 다른 거 아닙니다. 실제 확산되는 부분까지 놓고 봤으면 홀딩 부분이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기청정기 쪽 테마성으로 파사크로든가 위닉스 그리고 크리넥 사이언스 부분 미세먼지를 아직은 생각하지 말자고요. 시장의 주목이 그런 부분 쪽에서 너무 확산되는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화요일 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고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2차 확진 환자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까지 조금 말이 좀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제가 제한이 걸려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승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 번 매스 타이밍을 잡자. 지금 공매도 과열 부분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요. 우리 만약에 이 부분의 우려감 때문에 우리 실제적으로 감염이 되면 안 되고 건강 유념을 해야겠지만요. 과열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공매도에 우리한테 아픔을 또 주고 있는 그들이 다시 한 번 제자리 경제성장률의 부분에 둔화가 없는 부분에 공격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레이딩 관측도로 다시 매수를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8호 같은 경우도 보면 아주 강하게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둘 다 손 세정제 쪽으로 걸려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현재까지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 같은데요. 4,000원대 부분은 4,100원 이사를 할 경우는 한 번은 제자력과 다르게 매도를 안 하고 오셨다고 한다면 한 번은 팔고 가자라고 분명히 자실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산되는 게 너무 묻지마성이 조금 발생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스크라든가 손 세정제 쪽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당장 부분에서는 최소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트레이딩 관측도로 한 번 팔고 다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제가 틈새 쪽에서 어제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번 공포의 급락 부분을 이용해서 3대차, 자동차 세탁 쪽 잘 잡자. 올해 이 자동차 세탁자가 제가 10년 만에 주도 업종 섹터 가능성을 지금 크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분석을 다시 한 번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놓고 본다면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 또 하나가 탄생이 돼야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13만 원 안에 쪽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를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나는 상해까지 보고 제가 주처에 뵙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놓고 봤을 때 아쉽죠. 주처가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제가 뵙지 못하니까요. 12만 5천 원 쪽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자라고 말씀을 주처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이렇게 고점인데 시장 우려하는데 동원한테 부품단 얘기를 들으면서 갸우뚱하셨을 거고 확인만 하셨을 겁니다. 어제 시장 때문에 굉장히 윗고리가 달렸다라는 관점이겠고요. 이 고사양 쪽 부분에 대한 부품단은 계속 끌고 간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공범해서 지금이라도 잡아야 된다. MWC 2월 24일부터 진행은 맞습니다. 그리고 MSCI 쪽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스케줄 상 2월 12일 날 전체적인 올해의 스케줄이 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금낭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선치적인 관점에서 지금 성장 스토리는 분명히 잡혀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SKNX가 삼성전자 부분에 연기됐고 5G 같은 경우 위험성 부분이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됐었지만 실제 부품단은 저는 자신 있게 앞에서 말씀드린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매수, 공포 매수, 분할 매수 쪽을 잡자. 상해 주초 부분에 금낭 나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대만의 모습 봤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긴 우리가 다시 한 번 그들을 이용해서 복수하러 수익 크게 내러 가보자. 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 달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요. 저 열심히 자신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피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외쳐보겠습니다. 오늘도 피식!